죽는 줄 알았네 아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이제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피지컬 엄청난 피지컬 피지컬 원래 저 더벅머리였었는데 원래 더벅머리였었는데 와모도 와모마를 바꿔달라고 원래 이 컷 아니었어요 영상은 감사합니다 나도 제가 더벅머리로만 다니니까 차라리 요즘 유행하면 투블럭을 하는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네 투블럭을 두고 투블럭하니까 훨씬 낫다고 아니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죽겠어 죽겠어 살려줘 아니 그냥 죽여버리네 자비가 없는데요 그냥 죽여버리네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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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으면 안되죠 어? 오우쒸 깜짝이야! 어이 개구리 개구리 자식우 깜짝 놀라게 너 왜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놔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저때 억울한 표정은 지금도 똑같다고요?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아 이번 월드는 좀 쉽네요 아까 월드 5가 좀 어려웠던거지 월드 6 가니까 쉽네 출장 어디에는 15%нуться 오 뭐야 자 여기서 못 틀리러 자 여기 뭔가 있죠? 어? 어 뭐야? 저 밑으로도 가있었어 잠깐만! 잠깐만! 뭐 그래 볼 수 있지? 어차피 목숨 하나도 없어요 끝났어 자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여기서 목 3개 목숨 3개 나오면 연명할 수 있거든요 제발 목숨 3개 2번? 오케이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갈게요 2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2번 2번 렛츠고 Here we go 후!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좋지 않은 선택이야 이거 지금 나한테 공룡이 필요 없어 목숨이 필요한데 여기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야 좀 쉽지 않아 좀 힘든게 목숨이 필요하네 상대방요 안 돼! ㅋㅋ 흐흐흐흐흐허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되요. 어 뭐야 어 저거 뭐 나왔는데 저 귀여운 토끼가 살인토끼에요 살인토끼 귀여워 보이죠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거 뭐지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니 어 이게 안맞는다고 아 저거 아 저거 어 capac하러 응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너무 위에만 보고 있었다 이거 너무 위에만 보고 있었어 이거 자 해보자 확인해봐야겠다 여기였어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안 맞아 미쳐버리네 아 이거 네 이거는 이거 어 이거냐 이 이거 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타카시 명인이 친구죠 내 주인공이요 제가 볼 때는 저거 독인 것 같아요 독이 든 성배야 저거 보면 안 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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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고 이거 뭐 애 오이 진짜냐고 오 좋아 귀를야 먹자 아 너무 쉬운데 어 뭐야 저 그냥 장식 아니었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열받아 제명에 못 죽지 진짜로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연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장식 아니었죠? 배경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 배경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어? 쉿 후 끝 휴 오케이 다시 괜찮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erm 냥 냥 날뻔 numbers 날뻔 여기야 여기, 여기서 잘 얻어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이거 먼저 얻고 이 쓰레기 먼저 얻고 어차피 이거 다 내 창고에 저장되거든요 방금 저기 저렇게 스킵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이게 월드 스킵이 아니고 이 판만 스킵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월드 스킵은 보스 스테이지 스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물어보죠 따로 있던 걸로 봐서는 아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게 한번 딱 클릭하면은 되게 높게 올라가네 네 이게 2랑 좀 달라요 네 2랑 좀 다릅니다 높게 올라가는 그냥 원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원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원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어? 여기 뭐가 있죠? 좋아 좋아 어? 어? 월드 스킵이 있는데? 어? 월드 스킵이 있는데? 자 하지 않았는데 노타협이죠? 스킵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같은 비열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죽여버릴거야 그냥 죽여버릴거야 다 혼내주겠습니다 어? 등로를 봐봐 어 뭐야 저거 아 잠깐 진짜 어 어 열바닥 아 아 진짜 아니 어 저거 눈 왜이렇게 빨리 떨어져 어 뭐야 이거 안맞아? 으 아 잡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점프하면서 여기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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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자 여기서 여기 원해서 스킵하는거죠 잡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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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점프 점프 저게 왜 떨어지는 거야 쟤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좋고요 나쁘지 않고요 불이 안 나오네 불 쏘는 친구가 안 나와요 저거 먹으면 안 되죠? 저거 먹으면 죽어요 악랄한 함정입니다 비열하고 치사한 함정 가지 때문에 왜 근데 어 뭐냐 가지가 나오면 아이템이 다 뭐냐 제 시간이 다 빨려 들어가느냐 제가 먹은 게 다 빨려 들어가느냐 이 타카시 명인이 싫어하는 게 타카시 명인이 싫어하는 게 그거래요 가지래요 가지 그래가지고 가지가 나오면 애가 갑자기 막 고파지면서 죽는 거죠 아무리 애가 원시인이고 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처먹는다고 해도 가지는 않는 건가 아까 이 스테이지에서 너는 그렇게 다 빨려 들어가느냐 나는 그렇게도 더는 편한함 말ej지 제 여행 Abe 를 낭만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자 좌측부터 1번 2번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1번 그렇다면 저 2번을 고르겠습니다 아 좋은게 아닌데 이거 좋지 않은데 1번이나 3번 고를거에요 어 뭐야 저거 못먹는데 큰일났다 이거 빨리가야 돼 빨리가야 돼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아까 여기서 죽었을지 그러세요 싶으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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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 골라주세요 이번엔 진짜 골라주세요 자 좌측부터 1번 2번 3번 3목이 나와야되요 목숨 3개 자 3번이 많이 나왔으니까 2번 2개 3번 3개 나왔으니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우 jazz 뭐야 ん LEN O 아니 저것도 다 저것도 다 하면 죽는 거야? 진짜 안돼 이러지마 제발 괜찮아요? 그냥 이쯤인가? 여기다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죽여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네 트리케라톱스가 벌써 9마리나 모였거든요 계속 내 로드라.. 어 뭐냐 하다보니까 내 9마리가 모여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죠? 니가 일단은 이번에는 일치 않도록 조심해서 갑시다 이번엔 인용 안일케 조심해서 갈게요 자 여기서 인용을 잃지 않게 조심해서 이 판 그냥 스킵해버릴까? 이거 판 스킵하는 거여가지고 내가 스킵해도 되긴 하는데 월드 스킵하는 게 아니여가지고 괜찮거든요 rijal 지 된 Jelly Ve fy 정치 그리고 extra 저게 helps 저게 할까 조 enca 둘 이게 뭐야 잘했어 진짜 자 그리고 어? 뭐야 이거 10마리 이상 보관이 되네? 자 그렇다면 얘로만 어? 큰일 났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있으면 됐어 트리케라톱스는 네 쓰레기여서 버려도 돼요 아 이게 월드 스킵이었나? 근데 여기가 월드 스킵이죠? 네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여기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죽이고 죽이고 아! 아잇! 젠장 괜찮아 젠장 X2 젠장 X2 젠장 X2 젠장 X2 젠장 X2 아! 젠장 X2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내가 저번에 왜 먹었지? X2 AX2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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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스전이다. 오, 여기 짧은데? 이 웰드는 좀 짧네요. 딱 봐도 되게 무서워 보이는 친구가 나왔죠? 이거는 뭘로 가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냥 가봐요. 일단은 도둑기 하나만 들고 그냥 가봐요. 일단은 도둑기 하나만 들고 그냥 가봐. 도둑기 하나만 들고 가봐요. 이거 하다가 그냥 가봐요. 안쪽으로 가봐요. 그럼 왜 이렇게 해? 괜찮죠? 봅시다 보스 어떤 개자식일지 봐봐요 개죠 개 억한거 아닙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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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해야되지 יב 이 이장 이 이 이 이장 이장 영상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여기만 여기만 통과하고 들어드릴게요. 레드홀럿이잖아요 이거. 레드홀럿 제가 유리의 복수까지 다 할 수 있죠. 원 투 유리의 복수. 맞나? 유리였나? 빡빡이. 빡빡이 맞나? 상당히 공산주의스러운데 그런 부분이죠. 아닌가? 이 음악 들으니까 다시 또 레드홀럿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레드홀럿 되는거죠. 맘모스 탱크. 자 이거 어떻게 혼내줘야 되냐 이거? 어떻게 혼내줘야 되지? 어떻게 혼내줘야 되지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피해야되지 이거? 어 이거 피하기 너무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냐? 저거 살짝 난관에 봉착했거든요? 저 친구 좀 어려운데?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되지? 배수가 어려운 경우는 처음이네? 어떻게 잡아야될지 감도 안오는데? 저 他는 어떻게 죽여야될까요? 그래서 저 학생들은 아내줘. 어떻게 잡아야 되지? 답도 없는데? 아! 아 방금 전에 좋았는데 이거 이거 그냥 빠르게 연사해가지고 죽일 수 있겠다 이거 잘하면은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들고 지금 복수 하나 복수는 이제 없거든요? 여기 제발 통과해야 돼 자 또 하기 싫어 연사하면 잡겠다 이거 잘하면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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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폭탄에 들어와야 되니까 죽여버릴게요 어 뭐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되는구나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되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접수완료 복숨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쳤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되는구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갈 수 있어 아 아 큰일이다 어떡하지 아 아 좀 쉬겠네 아니 보스가 왜 이렇게 어려워 또 이번에는 아니 가는 길은 쉬운데 보스가 왜 이렇게 또 어려워 오!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기다려봐요 금방 깨요 뭐 아쉽도 안다 우리 아휴 결과다 아휴 결과다 제발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넥빵 아니냐고요 넥빵 아니냐고요 넥빵 아니에요 아 지금 점점 고기 수급이 지금 딸리고 있어요 조심해서 조심하세요 고기 수급이 딸리고 있어 오케이 자 먹어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아 아 아 강짜를 보낸다는게 좋지 자 여기는? 정신을 보낸다는게 좋습니다 아 강자 고집이예요? 원래 뚝심있게 하는게 납니다 이정도 고집은 있어요? 안그래요? 이정도 고집도 없으면 고집해야지 고집이예요? 어? 미쳐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기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가가가 남은건 다가가가 남은건 다가가가 남은건 다가가가 여행 이거 왜 안되죠? 이거 왜 안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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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네! 탈 땐 타고 안탈 땐 안타요? 네! 느낌 알잖아요 딱! 타야될 판 안타야될 판 타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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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한거지? 난 좀 이상하게 했는데 잠깐만 다시 타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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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길은 아까 전판보다 쉽거든요? 가는길은 아까 전판보다 쉬운데 이제 그냥 보네 이제 오스가 뭐지? 오스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오스가 뭐해? 그냥 여기 스킵할게요 어차피 탄, 어 뭐냐 이번 판만 스킵하는 거니까 어 뭐야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다른 데로 가는데요? 어 여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곳인데? 좋지 않군 근데 왜 갑자기 얼음 얼음 있는지ikh until 이런데로 가는구먼 이게 네 간길이 달라지네요 우와 가는 길이 좀 달라지네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 잉룡 타고 갈까? 연판 잉룡이지 연판 잉룡 천천히 천천히 연판 잉룡 아!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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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다했어 오 다했어 괜찮아 아이 좋아 역할 다했어요 잉룡은 역할 다했어 보스자냐? 와우 되게 빨리 가는데? 2루트로 가니까 되게 빨리 가는데요? 개꿀이네 여기로 와야 됐었네 여기네 이 길이 정답이었네 여보 이 길이 정답이었네 은은드시 흩어 1941 retired 이 길이 정답이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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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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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는 이런데가 있네 으 이게 굳이네? 어디? 뭐한거지? 스킵해야지 빠른길로 가는거 맞는데요 스킵하면은 재미없잖아요 아까는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봤는데 빠른길로 다른길로 빠진다는거 알았을뿐이고 웬만하면 안쓸려구요 스킵쪽으로 가야지 빨리 가는거는 맞는거 같아요 좀 더 잡았을뿐 Et 스킵쪽으로 가야됩니다 스킵쪽으로 가야됩니다 스킵쪽으로 가야됩니다 스킵쪽으로 가야됩니다 과외 다 챙겨주고요 저 친구는 여자친구 구할텐데 빵장님은 그거 보면 허탈해 하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하시죠? 저도 나중에 만들꺼니까 저도 나중에 만들꺼기 때문에 열심히 하네 어? 오오 뭐야 이거 이거도 은근히 스테이지 진행할 때는 좋대니까 트리켈라톱스 스테이지 진행할 때는 은근히 좋아요 일단 화산 쪽으로 가네요 어? 오케이 통과 딱 봐도 늪지대죠 어? 어? 뭐야 이렇게 많냐 저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또 어? 으 아쉽네요 저거.. 저거.. 네.. 어.. 어.. 좀 아쉽네요 아까 어디 집이었지? 아쉽네요 어.. 큰일 났는데? 아.. 진짜..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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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드가 있어 레이어드가 있어 아우 씨 오우 좋아 드디어 불용 나왔다 드디어 불용 드디어 불용 얘를 잘 살려서 가야돼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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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 나왔어 불용 나왔어 좋아 불용 나쁘지 않아 불용 절대 불용 나왔어요 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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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허벅 어 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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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을게 없.. 먹을게 없어 먹을게 없어요 먹을게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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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마 마지막 월드가 아닐까 싶거든요 2에서도 월드 7이 마지막이었는데 여기 지금 월드 7이거든요 월드 7 맞죠? 여기가 마지막에 좋았는데 벌써 11시가 또 만났는데 because it turns ↓은 빨리ace 노닐 브하 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